안녕하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마카롱 단무지 초콜릿 단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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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양념장 초콜릿 이미지 마세요 아삭아삭 오돌뼈 오이 바삭바삭 식감이 좋아요 진짜 더 맛있었어요 바삭바삭 집에서 껍질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초콜릿 그치의 맛은 좀 더 맛있네요 저는 이 맛은 정말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저는 이 맛을 얻게 할 수 있어요 이 맛은 정말 맛있네요 이 맛은 정말 맛있네요 오늘의 맛은 정말 맛있네요 계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많이 먹었죠? 진짜 맛있어요 잘 먹었죠? 이번엔 매콤한 맛이에요 모짜렐라 너무 맛있어요 닭다리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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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거랑 마님은 마님은 마님을 먹어서 오늘은 마님은 마님의 마님을 먹어요 안녕하세요